못했는데 자 그러면 서둘러서 세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번째 주제는요. 김건희 디올백 수사 관련 소식입니다. 결국 검찰이요 불기소를 할 것 같아요. 빠르면 주말에도 발표가 될 수 있고요. 다음주 초 정도가 되면 김건희 불기소 입장이 나올 겁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무슨 결론이 났딘가 말딘가 검찰은 김건희 디올백 사건은 불기소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검사들 뜻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원래 검찰은요 수사심의위원회에 말 들을 생각이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요 그냥 장식품이에요. 자신들의 검찰의 입장을 뒷받침해주고 옹호해주고 데코레이션해주는 장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장식품 하나 없다고 할 일 안 하겠어요? 장식품 없다고 옷 안 입고 외부 외출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식품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지들은 할 걸 할 겁니다. 김건희 디올백 사건 불기소 처분은요 다음주에 강행이 될 겁니다. 발표 시기만 남았어요. 이미 검찰 안팎에서 이미 확인이 됩니다. 일부 언론들을 통해서 보도도 됐고요. 제가 여기저기에서 취재한 바로도 역시 동일합니다. 재밌는 거는요. 김건희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검찰의 변명입니다. 참 다양합디다. 첫째 아니 기소 불기소는 수사팀의 뜻대로 하는 거지 수사팀의 뜻대로 하는 건데 수사심의위원회 굳이 따라야 되나 이런 말을 하는 잡놈도 있고요. 또 어떤 자는요. 결국에 엇갈리지 않았냐. 같은 사건을 두고 엇갈리지 않았냐. 엇갈렸다면 결국에 수사하는 사람 수사하는 사람이 판단되리면 되지 않냐. 1대1 나왔으니까 그냥 내가 판단하면 돼. 이렇게 얘기도 합디다. 참 잘 갖다 붙이죠. 그러니까 결론이 나와 있으니까 이 결론에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 이것만 있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검찰인 거죠. 그나마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좀 덜 밉죠. 지금 어떻게 김건희를 기소하겠냐. 기소하는 순간 내가 죽을 텐데 죽음을 무릅쓰고 기소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너는 뭐 죽는 거 안 무섭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거는 좀 그나마 솔직한 편이죠. 아무튼 불기소 납니다. 차이가 있다면 최재형 목사를 기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만 남은 거지. 저는 최재형 목사를 아마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줘요. 왜? 제가 전에도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뇌물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향적 공범관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범은 공범인데 함께 같은 일을 하는, 같은 쪽을 바라보는 공범이 아니라 왜? 공범은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이다. 그러면 살인사건의 공범은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공동의 범행을 저지르는 공동행동이 있는 걸 보고 공범이라고 하죠. 같은 방향,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뇌물수수관계는 어떻습니까? 한 놈은 받는 놈, 한 놈은 주는 놈. 이 둘이 주는 놈과 받는 놈이 일치해야지 범행이 성립되죠. 즉 이런 사람들은 공범은 공범인데 대향적인 공범이란 겁니다. 서로 마주 본다라는 뜻이죠. 대향적 공범관계는요. 한쪽이 무죄가 나오거나 불기소되더라도 다른 한쪽을 기소할 수도,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쪽은 무죄가 나왔는데 한쪽은 유죄가 나오는 경우 수뢰자, 돈을 준 사람은 유죄가 나왔는데 돈 받은 사람은 무죄가 나온 경우도 있어요. 돈 받는 사람은 이게 청탁이 있는 돈인지 직무와 관련된 돈인지 미처 몰랐다는 거지. 다른 몽도의 돈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준 사람은 청탁의 목적, 직무와 관련된 목적의 돈을 줬는데 받은 사람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준 사람만 처벌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김건희는 취재인 줄 알고 그냥 인사 취재인 줄 알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줄 알고 받은 거고 그러니까 무죄고 최재형은 청탁 목적을 가지고 줬으니까 넌 유죄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법리상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즉, 여기서 법리라고 하니까 되게 웃겨지는데 끼워 맞추면 끼워 맞춰진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렇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 방식을 쓰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예,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을 충실히 따랐다는 얘기. 그런 변명거래 되는 거지. 네, 보시다시피 여기저기에서 이미 김건희 불기소 처분을 할 거라는 결론이 나와 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 동아일보 기사 같은 경우에는요. 최재형 목사까지 함께 불기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언론들, MBC 쪽에서는 최재형 목사가 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최재형 목사만 기소하면 되게 웃겨질 텐데 하지만 그래도 수사심의위원회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결론은 이미 나와 있었죠. 사실 수사심의위원회를 하기 전부터 결론은 정해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미 추석 전에 김건희 디올백 무혐의 결정이 불기소 결정이 났고 거기에 맞춰서 얼마 전에 도망간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긴 하지만 처벌하고는 별개다. 라는 아주 기괴한 논리를 내세웁니다. 현명하지 못한 처신? 200만 원 받은 장학금은 뇌물이고 300만 원 명품백은 그냥 인사치대고 조민이 쓴 자기소개서는 업무방해고 대학의 입시를 방해한 업무방해고 김건희가 쓴 가짜 이력서는 돋보이기 위한 것이고 참, 이게 이러고도 검찰이 이게 검사 새끼야? 아니, 검사는 들려지고 사람 새끼야, 이게? 쪽팔리지도 않나? 여기에 쪽팔리지 않는다면 사람 새끼가 아니죠. 아무리 권력이 무섭고 돈이 좋아도 이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상황이 이 상황에서 한 가지 좀 갑자기 검찰 입장에서는 돌발 변수가 생겼던 겁니다. 최지영은 또 기소하래. 여기에서 검찰이 돌발 변수를 만나긴 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거기 굳이 따를 이유가 없는 거죠. 돌발 변수가 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상황의 일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큰 틀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보는 게 그게 검사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지금 그래서 김건희 무혐의 결론은 이미 난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검찰 중앙지검 쪽에서는 오늘이라도 당장 불기소 처분을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저기 검사들 사이에서는 한숨 나옵니다. 여사는 못 건드린다. 건드리면 죽는단다. 그러니까 누가 건드리겠냐. 차라리 맞지 않았으면 몰라도 건드릴 수는 없다. 맡았다는 것은 김건희를 빼주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남들이 아무도 안 하는 거니까 안 하는 거 내가 대신 해 주고 나 출세하란다. 이런 뜻이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기소하자. 라고 하는 것도 웃기지 않느냐. 검사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반응은 차라리 솔직하기는 하죠. 뻔뻔스럽게 불기소가 당연하다. 당연히 불기소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검사들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결론이 가능한 거 하늘을 가리고 국민들을 개, 돼지 취급하는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요. 사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의 검찰이 윤석열한테 완전히 장악돼 있기 때문인 거죠. 김주현 민정수석이 처음 임명될 때부터 사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김주현은요. 제가 만난 검사들 중에서 가장 예스맨입니다. 노 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예스를 얼마나 기깔나게 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기깔나게 예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박성재 법무장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까라면 까서 그 공로로 고위직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심우정, 검찰총장 더 말할 것도 없죠. 심우정은요. 김주현하고도 아주 가까워요. 심우정이 과장을 할 때 김주현이 차관이나 검사장을 했고요. 하여튼 주요 보직들마다 김주현이 심우정을 데리고 다닌 거나 다름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심우정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 양반 아버지가 신대평전 충남지사잖아요. 그래서 김주현이나 이런 사람들 인바 이 사람들이 성골검사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모 때부터 관료였거나 부모 때부터 법조인이었거나 그래서 그 이어받은 사람들 이런 성골들은 성골들끼리 놀거든요. 그리고 이런 성골들끼리 더 예스맨이 더 많아요. 김주현하고 심우정은 예스맨으로 지금까지 그 자리에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애시당초 반항 반란 꿈도 꾼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중위 때도 반항 같은 거 안 했을 거야. 이 사람들은 윤석열의 지시대로만 움직일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 검찰이 완전 장악돼 있어요. 윤석열이 치라고 하면 주저암 없이 누구든지 치고 덮으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똥이든 된장이든 덮어주는 세력이 지금의 검찰 수뇌부입니다. 완전히 장악된 거죠. 물론 지금 검찰 내부에 약간의 이상기류가 포착되기도 합니다. 완전히 윤석열 바가 되어 있는 검찰 수뇌부와 별도로 계속해서 검찰 주요 정보를 슬그머니 흘려주는 사람들도 있죠. 지금 JTBC나 SBS 이런 데서 계속 단독 특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들 뒤에서 슬슬 뭔가 흘려주고 있는 그런 소수의 검사들 때문이다 라고 답니다. 이들은 정체가 무엇이냐. 정의로운 검사? 아니요. 얘들은 권력의 향방에 아주 눈치가 빠른 자들이죠. 바람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알아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나 지금 친륜 중심의 검찰 수뇌부에 살짝 반기를 든 게 아니라 살짝 어깃장을 놓으면서 자기 살 길을 찾고 있는 겁니다. 뭐 그거 받아 먹고 있는 JTBC 제가 볼 때는 좀 한심스러워요. 그러면 애완견 아닌 것 줄로 아는 모양인데 그것도 또 다른 형태의 애완견이죠. 지금 JTBC나 SBS에 정보 주고 있는 검사들 뭐 가끔 보니까 경양에서도 뭐 하고 있고 한국일보 이런 데서도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얘네들은 제가 지금 보기에는 얼마 전까지 한동훈 따라다녔던 애들이에요. 근데 한동훈이 이제 완전히 물 먹고 한동훈 따라다니던 한동훈 쪽 라인 애들이 전부 다 좌천당하게 되니까 얘네들이 절취 부심해서 자기 살 길을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지금 검찰의 흐름은 이러합니다. 따라서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틀린 거죠.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 수사심의위원회 할 때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습니다. 그때도 동아일보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애시당초에 위원들 구성부터 검찰총장이 임명하고 단 한 번도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어요.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스른 게 아니라 안 거스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거꾸로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의 의중을 벗어나는 걸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런데 이 김건희 건에서 제일 기분 나쁜 거는 이 일을 진행한 사람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라 한 겁니다. 나름 참 잘 나간다고 나름 공정하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예 이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때가 되니까 바뀌는 겁니다. 강일원이 이러는 이유가 딱 있어요. 왜? 윤석열이 강일원을 정말 깍듯이 모시거든. 그러니까 이 강일원은 지금 엄청 붕 떠 있는 거예요. 권력의 단맛을 푹 느끼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그 권력이 원하는 바대로 결론을 내려주고 심지어 전직 헌법재판관 심지어 박근혜를 탄핵시킨 헌법재판관이라는 식의 이름까지 빌려준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자면 김건희 윤석열 이쪽에서 이상한 결론을 내렸던 김건희 불기소 처분에 가담을 했던 못돼 처먹은 인간 같지도 않은 검사들 얘네들이 탄핵을 혹시 당할까 봐 그 탄핵을 미리 막아주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사람이 동원된 겁니다. 이 사람은 그걸 뻔히 알고 강일원 이 사람은 그걸 뻔히 알고 해준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들 보고 법기술자라고 하죠. 가진 자를 위한 법이라는 거 강자에게 기울어지는 법관이라는 거 그리고 법률가는 정의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족속이라는 거 다시 한 번 입증되는 것 같아 무척무척 씁쓸합니다. 잠깐만 세상에 어찌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가끔씩 법률가들이 정의로울 때가 있죠. 근데요. 그거는 가끔씩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가끔씩 일어나는 기적을 늘상 있는 일로 착각하면 착각하는 사람이 바보인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 제가 참 씁쓸하네요. 아 정말 씁쓸하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